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금개교의 중대 결함이 발생해 5톤 이상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금개교의 교각 하부가 침식해 상판 처짐이 발견됨에 따라 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강 및 교량 재가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준공된 금개교는 길이 180m, 왕복 2차선 교량으로 올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는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